안녕하세요. 세상의 하나뿐인 빈티지 셀프 커스텀 브랜드 스리프트입니다. 스리프트는 빈티지를 좋아하고 커스터마이징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 커스텀 재료와 장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커스텀을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저는 커스텀에 필요한 재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연상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저희 브랜드의 분위기 컨셉인 빈티지와 모던함이 느껴질 수 있게 로고를 제작해보았습니다. 우선 커스텀을 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재봉틀을 중심에 위치시켰습니다. 클래식한 빈티지 로고들에서 볼 수 있었던 X자 레이아웃을 활용해 바늘을 배치하여 밸런스를 잡아주고 테두리의 실을 연상하게 해주는 작은 디테일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스리프트의 분위기 컨셉은 빈티지와 모던함입니다. 때문에 독도적이고 젊고 열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게 해주는 빈티지 레드 컬러와 세련되면서 동시에 모던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무채색인 그레이 컬러를 스리프트의 브랜드 컬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형 요소와 컬러를 회사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스리프트의 서식류에 적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로고를 중심에 두고 로고의 X자 레이아웃을 모티브로 이름, 번호, 위치 등의 정보를 통일성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스리프트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셀프 커스텀이 가능한 브랜드인 만큼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재료를 이용해 새로운 옷을 제작하고 제작한 옷을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다재다능한, 합치는, 재능, 그리고 선물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이 키워드들은 브랜드의 네이밍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브랜드의 네이밍은 크게 구제라는 뜻의 스리프트의 발음을 따와 저희의 키워드를 접목시켜 세 개의 FT로 끝나는 크래프트, 잉그레프트, 기프트라 하여 스리프트라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리프트는 다양한 컨텐츠를 담은 어플리케이션 또한 제작했습니다. 배려 소개 페이지를 통해 저희 브랜드의 커스텀 재료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브랜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날짜와 장소를 예약하고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할 수 있는 예약 운영제 브랜드입니다. 예약을 마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장소를 제공받아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 외부는 브랜드 컬러를 활용한 로고 간판과 포스터를 보고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내부에서는 장소 간판을 통해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커스텀 제작 이후 사용자 리뷰 페이지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재료 선택, 커스텀 작업, 만족도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후기를 남겨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브랜드의 매장 내부와 외부 이외에도 지하철, 잡지, 광고를 통해서 스리프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리프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굿즈도 있는데요.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에 알맞는 에코백, 프레이와 페인트통, 엣지, 앞치마와 같은 커스텀 재료와 도구들 그리고 매장 스태프들의 유니폼과 아이디카드 등등 다양한 굿즈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안 입는 옷을 그냥 버리시나요? 이제 스리프트를 통해 세상의 하나뿐인 나만의 옷을 제작해보세요.